거짓말 하지마요 나 거짓말 아니야 그때 사서 영수증 보여줬어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맥클리님 목소리에 가끔 오토튠 들어갑니다 그거 디스코드 약간 좀 그래서 그래요 약간 양해하셔야 됩니다 디스코드 문제에요? 브랜드 스킬 맞게 하면 돼 아 이모티콘 이거 깜빡했네 야 이거 따봉 말고도 여러개 있어? 어 나 여러개 샀어 티모랑 사긴 샀어 근데 적용을 안했네 아 여기 안 샀다 맞다 본캐만 샀지? 여긴 없네 뭐야 부캐에 그 소나있네 그거? 그거 비싼거 아니야 그거? 어 인배 왔다 야 뭐야 리신 왔다 야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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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스킨 되게 많아 대머리다 머머리 석일이다 위에 별로 돌아가 리신 진짜 많이 나온다 와 솔레는 역시 리신인가? 급식 생꿀잼? 붕? 뭐 볼까? 그거 하지마세요 개 짜증나 개 짜증나 급식에서 이거 짜증나는 붕이 어복암 붕이 어복암 붕이 어복암 엇 쳤다 어 나름 라임 한번 타주고 아 브랜드 개 싫어 어 뭐야 벌써 거블이야? 뭐야 뭐지 빨라 2랩 갱이야? 아 겁나 세네 아 나 좀 하는데 뭐야 신드라가 정글까지 들어왔어 뭐야 신드라가 정글까지 들어왔어 아 얘 마이 하는 짓 봐 미친 내 경험치 같이 먹어 평범한 마이군 평범한 마이인데 왜 야 마이 없으면 너 다이브였네 아니 나 다이브 절대 안 되는 각이었어 지금 여기서 서가지고 경험치 뺏어먹고 있어 이거 하하 평범한 마이인데 왜 아 근데 루시우 간만에 본다 드라이크 고으오오 내 지르 결국엔 경험치 같이 먹고 살아가는구만 야 아지르 잘한다 바토븐 이기고 있어 야 근데 뭔 루시우? 아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? 라인 타봤어 루시안 루시 jaky 연운만 나오면 끝난다 뭐지 이거? 상대답도 잘 썼어 바톰 이개서 didn't low spell 깔끔하게 솔킬 좋고 가자 메이아 컴온 마나 없어져 마이아 그냥 와라 빨리 그리팅 숨싸고 기강 바로 세워야지 바텀 그냥 탑갱 피했어 오케이 아따 루시안 딜 잘 넣었네 바텀 발랐다 탑만 이기면 돼 탑 한 번 갈까 괜찮아 안 가도?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바텀한다 아씨 큰일났네 이거 빠졌네 아 아까랑 처지차이구만 마이클 까지려 편안해 아늑해 선서리 아따 이기고 있어 오르로 다음 브랜드 다이브 아 뭐야 이거 까비까비 다이브 쳐봐라 죽여줄게 리신아 야 신드라 가져왔다 이거 택이나 잘가 잘가요 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센 도가 있었어도 베이비 야 세 마리는 매섭 겨우네 아드리아 잘 커라 괜찮다 이 정도다 아 귀찮게 하네 나를 이제 바로 연우 연우 타이밍이야 원래 바로 연우 가야되는데 아 착각했다 아 다이븐다 어서오세요 제가 젤리 하이라니 월컵 다이븐다 아 힐 아 아 와 죽었네 이거 할 수 있어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 빛이 맞을려 있는데 아 곧 괜찮은거 맞지? 이기고 있어 루시안 5킬이구나 개탑 안하고 있으니 연운 아하 연운을 하나 먹고 가야겠다 드디어 연우 드디어 연우 아 이 캐릭은 다이아 4가 아닙니다 싹둑이 고지되는데 어 그냥 내비 둘게요 이게 지금 플레 플레 구간입니다 아 루시안 안 돼 루시안 도망가 무빙 좋고 야 현란한데 굿 굿 굿 굿 나 피했어 오케이 또 살았어 메스터이 나이스 바이어 기입 나이스 바텀 그냥 쳐 말라쓰 니신 니신 미드야 미드 깔끔하고 호불 인샨이 잘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연운 여러분들 아직 상향 안됐죠 이거 연운 상향 모르대 그 이제는 뭐 QW 바로 된다고 연운 상향이 한번 돼 이제 박인봤는데 아 스택 빨리 싹 때린 언제되는지 모르겠다 아직 안됐죠 원래 연운을 좀 많이 안가잖아 연운 좀 가라고 상향시켰어 상향될 예정이야 시킨게 아니라 아직 안됐을걸 아 개 괴롭히네 12초당 최대 세번 된건가? 된거 같다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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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운을 간만에 가서 탑에 한번 들러볼게 아 이거 왜 읽었는데 모르냐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읽었어 읽은 척만 했어 자 가는중 와드 없다 한번 가볼게 너 앞에서 바람만 잡아봐 집에 갔을걸 타워 안에 있을텐데 갔네 갔네 아 까비 그림만 봤어 꿀열미 같은거 없나? 없네 아 아씨 리신 넘어왔어 리신 세번 와가지고 와 5번? 콜레벨 내꺼? 욕먹고 있을게 아 이것을 바로 진공 끊어주고요 끝 1 1 1 2 2 0 2 2 2 2 아씨 잡으싶지 했는데 아 잠깐만 바디요? 벗어요 미안해 안그럴게 미안해 아 죽어요 너무나 내꺼 답5랑 이건 궁이 없네 너 자비 오 웅스 와우 아잇 아까도 여러 보숨 막았어 야 타이밍 깔끔했다 이게 보통 이지 선다고 할텐데 나라가 궁 쓸지 W 쓸지 깔끔한 타이밍 좋았고 루시안 이제 주축으로 싸우면 이긴다 말하자마자 죽었어 나도 죽었어 루시안이 형 망했어 리신 또 매섭네 잘 차네 신속하게 신속하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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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아 아 이거 꿀열매 아 너무 빨리 탔다 가 아니네 마이아 썰어 한 대만 더 싹 아지리아 아지리아 이거 봐야돼 큰일난데 아시 내가 같이 넘어갔었어 아 마나가 없구나 저거 잡을 수 있냐 진이라도 잡아봐야돼 나이스 마다 없나 크라운샴드 아아아아 아 쏘나 왜 아 막타 왜 먹어 내 다음 피 5라 어? 아이씨 아아 그걸 왜 전멸타서 막타먹어 먹으면 인가! 뭐라고? 킬 먹먹은 피오르라 잘 안걸리는데 그걸 왜 전멸타서 먹냐고 아 너 도와주려고 한거야 원래 아 뭘 도와줘 암튼 캐리 중이다 굿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 먹둥둥 야 어차피 나르 영양가 없어 3댄스야 3댄스 3댄스야 괜찮아 나르 기다릴까?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온다 들어온다 레츠고 무비 이걸 줄게 이거는 줄게 아 미안해 미안 미안 야 그래도 어차피 좋잖아 내가 오다해서 먹었다 리신이 탑에 올 걸 조심해 리신이가 탑에 올 수도 있어 나 뒤에 봐줄게 집에 간다 보이지 리신 봤어 내가 타워준다 그냥 게이드 보고 있어 지금 야 역시 여기까지 왔네 아 근데 많이 이거 주려고 했는데 브랜드한테는 뒤질 것 같아가지고 Q 썼어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양보하려고 했는데 딜이 왜 이렇게 악해 너 야 돈 아직 집에 안 갔다와서 그래 네 네 다음 피오라 의류 야 나르 간다 나르 오케이 리신 쫓아냈어 머머리 성인 나르 간다고 얘기했다 응 너 테리 있냐? 할 준비해 짓어 준비만 해 크라운스 안 보고 임마 아으 머머리 아 클라스 쏘나 딜 미터기 폭파시키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지금 라인 먹고 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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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쏟아지 근데 괜찮아 이번에는 니가 나보다 많이 나올거야 아 아 근데 이거 내 화면 안 나가서 그래 내가 탑에서 갱을 세 번이나 피했는데 어 알았어 나 아직 모른다 누가 던질 수도 있어 길어지면 무조건 내가 딜 올라가는 거 알지? 오케이 오케이 정비 좀 하고 와야겠다 용 5초 메뉴 야 아즈리 무빙 좋고 죽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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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 오 에드리 형 나이스 Electri 형 나이스 변화 에잇 무빙 그 제 에잇 여기는 음 느려 텔 있니야 너 있는데 너 죽으면 어 그렇지 너 죽으면 이제 좀 루시 좀 살려 뭐하냐 뭐하냐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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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좀 잘해 괜찮아 굿굿 굿 깔끔해 1대4교환 서브선 역시 미치죠잉 굿 자 구원 나왔고 향로만 나오면 된다 아주 좋아 이번엔 다들 전 라인이 다 라인전이 괜찮게 해서 쉽게 가네 리신도 왜 해 맞서기 시작됐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머머리송인 퍼럼별에 왜완가 오 근데 리신 지송이래 크라운사도 아이씨 소프트 다음 머머리 발라머려 느려 머머리아 엠 앞에랍 엠 너네 별로 썩 물러가 엥 엥 자 라운드 어디구요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를 잘 péri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루시암 아 엥 포탑 진짜 쎄다 역시 야지의 포탑 어! 와! 이씨 콩? 운영 좋아 여기서 향로 하나 야지 추천템에 향로가 없네 이제는 야 향로 너프돼서? 어 향로가 원래 추천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아 야 무시한 13킬 소나 17럿이 지린다 딜량 궁금해 와라 어 뭐야 쏘레 너무 쉽고 안돼 야 딜량 붙지마 불안하다 이거 아니 한타 못했다고 그래도 높겠지 나 한타 나루당 1킬진데 나루한테 딜시게 맞았다고 갱당했다고 막기만 했다고 내 다음 내클린 보도록 하죠 바텀 쳐발라꼬 아 아 어 높은 높네 어 다음부터 니가 와드 살아 니가 살아 와드 어 아니 쏘나보다 어떻게 낮아 야 나 이길 야 이길라고 나 잘했다고 야 이거 리플레이로 남아있지 내 다음 혜빙이 형 야 뭔소리야 나 라인에서 갱을 3번이나 나 리신 3번 왔다고요 님들 응수로 3번 막아서 살았다고 스턴을 다음 미터기 아니 쏘나보다 낮을 줄은 몰랐어 아 나 개호그라네 와 나 진짜 오 미치겠네 한번 더 가자고 야 아 이번엔 딜 한번 올려봐 나도 좀 약한걸로 가볼게 가자 가자 와 나 머리아파 개팍치네 어 미터기 딸 좀 못치네 어 수련 좀 해야겠어 미터기 주장 눈물난다 와 미터기 약간 약 그 경위가 없고 이번엔 한번 불안도 한번 해볼까